윤회의 수행부어 신고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주제는 동참입니다. 뭔가를 관여하고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윤회의 수행부어 오늘은 동참. 무엇을 동참했다는 뜻일까요? 바로 어머니께서 다음주에 쌍둥이 조카들이 어느덧 내 돌이라고 하는 생일 맞이를 하는 날이라 보니까 어머니께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이들한테 추운 겨울이 곧 다가올텐데 애들이 점점 갈수록 더 잘 커가고 있으니까 새 옷하고 새 신발을 좀 사줘야겠는데 윤회야 내일 시간 되면 나랑 같이 마트도 같이 가줄래? 이러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어머니한테 참 많은 부끄러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며칠 전에 쌍둥이 조카들 할로윈데이 선물로 그냥 조각스럽게나마 초콜릿 포장한 게 전부였는데 어머니께서는 아이들한테 정말 진심으로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에 비해서는 저는 발톱에 떼도 못 깨울 만큼 참 부끄러움을 가지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갈게요 이러면서 어제였습니다. 어제 토요일이었는데 이런 아침이 지나 낮시간 오후쯤 되어서 어머님하고 걸어서 운동 삼아 집 근처 홈플러스를 지나 하울곡에 있는 이마트점을 갔어요. 거기 아이들 4살, 5살쯤 되는 아이들이 입을 수 있는 옷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집은 아이가 하나가 아닌 쌍둥이 둘이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신중하게 잘 골라야 했습니다. 특히나 저희 어머니나 저랑은 아이들 조카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더 기뻐하는지는 아니깐 말이죠. 그래서 어머님하고 함께 동네 이마트까지 걸어서 운동 삼아 갔습니다. 가서 에로스 헬로스인가 하는 그릇에 가서 옷을 두 개 샀어요. 처음에는 어머니가 날도 추워지고 하니까 지금 입고 있는 아이들의 신비아파트 그 겉옷도 좀 얇은 것도 있었지만 사온 지 한 보름 밖에 안 됐는데 벌써 커가지고 손발이 벌써 이렇게 손목이 보일 만큼 짧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따뜻한 네일을 한 복 샀습니다. 왜 어르신들은 추운 겨울날이 되면은 내복이나 네일을 많이 입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저도 거의 추운 겨울날에는 진짜 가옥이라고 그러죠. 멋스러움을 더 강조하고 싶어서 추위에 부들부들 떨고 허벅다리가 막 핏줄이 다 터져나갈 만큼 추운 날에도 내복을 진짜 안 입고 다녔거든요. 근데 어머니께서 이렇게 내복을 동생 아이들 걸 챙기면서 특히나 아이들이 좋아하는 공룡 아이들이 공룡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공룡이 들어가 있는 네일 두 벌과 쌍둥이 조카들을 위한 청바지 그리고 겉옷 한 벌을 이렇게 떼떼옷을 사주셨습니다. 어르신들은 추석이나 설날 되면 아이들 떼떼옷이라고 그러죠. 옛말이더라고요. 떼떼옷이라는 게 새옷 꽃단장 한다는 뜻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차림새를 표하는 말인 것 같더라고요. 그 여동생은 이 마음을 알까 모르겠습니다. 이 어머님에 대한 고마운 말이죠. 여동생의 시댁에서는 말이죠. 시어머니라는 사람은 쌍둥이 조카들 그것도 아들네가 아들 둘을 턱하게 놔줬는데도 새옷 한 벌 새신발 한 번 안 사주고 남이 입었던 거 그리고 앞뒤 아기가 안 맞는 무슨 옛날 시장 싸구라 같은 옷 같은 것만 선물해주고 그래서 어머님이 참 많이 입에 뿔라고 그랬는데 저희 어머님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손주잖아요. 여동생이 난 손주. 저희가 외가이긴 하지만 어머님이 진짜 애들이 태어나고 100일이 지나는 와중에도 그리고 시집살이로 호되게 해서 저희 집에 피신했을 때에도 따로 독립해 나갔을 때에도 어머님은 여동생의 아이들과 함께 했었고 지금도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훈육도 될 수 있으면 여동생의 아이들한테도 하고는 있지만 동생이 그것 때문에 좀 많이 언쟁도 일어나고 있지만 말이죠. 그래도 어머님의 교육방식이 누구하나 틀림없는 그런 어르신이 같기 때문에 특히나 저와 제 여동생을 키워나가셨었고 또 지금까지 이렇게 씩씩하고 건강하게 올바른 마음가짐과 착한 마음을 갖게 해주신 어머님이었기 때문에 어머님께서 제 여동생의 쌍둥이 조카들에게 해주는 그 품은 그 사랑은 진짜 아낌없이 주문 나무에서 진짜 더 이상 나올 것도 없는 이 와중에도 진짜 없는 살림에 이렇게 진짜 말 그대로 없는 살림에 나무 껍질 가죽이라도 나무 그루턱에 뿌리라도 뽑아서 어머님이 이렇게 쌍둥이 조카들한테 까지 추운 겨울날 잘 날 수 있도록 이렇게 옷 한벌 그리고 내이 한벌 이렇게 해서 두벌두벌 해서 이렇게 사갖고 온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보기엔 가기엔 좀 그렇지 않아요? 확실히 사람들은 그 왜 재래시장도 가고 나면은 자신이 살 거 다 사고 나면은 기운이 쫙 빠져서 허기짐이 많이 감돈다 하잖아요. 이거 하울국점에는 이마트 분식 매점 지하 쪽에는 아 진짜 밥집들이 잘 됐습니다. 육회공기 다 있었어요. 진짜. 어 한식 중식 양식 일식 이렇게 있더라구요. 저는 당연히 양식으로 왕 돈가스를 하나 시켰구요. 어머님은 한식으로 돌선 비빔밥을 시켰습니다. 참고로 이날 제가 직접 어머니 장 다 보신 후에 제가 진짜로 내돈내산을 했습니다. 절대 이마트 홍보하거나 광고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확실히 저희 동네 홈플러스보다 나아요. 저희 홈플러스는 지금 밑에 식품코너 가면요. 쌀국수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다 내쫓고 아무것도 없더라구요. 예전에는 저희 동네 홈플러스에도 계절밥상이라는 프랜차이즈 그 패밀리스토랑 같은 것도 있어서 참 좋았구요. 먹는데 있어서도 뭐 한식 중식 양식 다 있었는데 지금은 베트남국수 딸랑 하나 있더라구요. 근데 여기 이마트는 어휴 크기도 크고 근데 하울국점이 주상복합 그 아래 지하층 1층하고 지하 2층에만 있다 보니까 사람들 거기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근데 거기 의외로 깔끔하고 정갈하고 볼거리도 많고 살거리도 많아서 참 좋더라구요. 그래서 어머님한테 이렇게 시켰구요. 음식이 나오기 전에 당연히 세팅 여러분 아시죠? 저는 매너 있는 남자입니다. 매너 이즈 맨 매너가 남자를 만든다 이랬다 했죠. 슈즈를 아낌없이 꺼내왔습니다. 그래서 어머님 수저 윗받침으로 숟갈과 젓가락을 깔아드렸구요. 저는 포크, 칼, 젓가락, 숟가락 다 깔았습니다. 그리고 물을 한잔 따왔구요. 음식 나오기 전에 세팅은 기본 매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어머님의 식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국은 항상 오른쪽에 있어야 합니다. 이건 여러분들께 보여주려고 제가 사진을 좀 돌렸던건데 아무튼 뜨거운 돌솥에 있는 어머님의 돌솥 비빔밥 그리고 볶음김치 뭐 뭐죠 이거? 장조림? 메추리 장조림 그리고 양념장하고 미역국 이렇게 나왔구요. 김도 나왔구요. 근데 어머님께서 이날 이 간장을 아니 이 고추장은 생각으로 맛있게 드시더라구요. 쓱쓱 싹싹 비벼서 맛있죠. 저는 마밤 웅장하죠? 돈까스 왕돈까스를 먹었습니다. 근데 이날 제가 웃음이 터졌어요. 왜 터졌냐면 요 돈까스 밑에 뭐가 빨간게 무슨 팩이 하나 있는거에요. 그래서 뭔가에서 봤더니 딸기잼이 있어요. 이 딸기잼 왜있지 했는데 봤더니 이 빵이 나오더라구요. 와 이 집은 빵하고 밥이 같이 나왔어요. 또 스프도 나왔구요. 이날 어머님께서 이 미역국으로도 안될거 같을까봐 제가 이 우동국물을 어머님한테 드렸어요. 그리고 깍두기도 드렸습니다. 왜냐면 어머님께서는 볶음김치를 별로 안좋아하시거든요. 특히나 밖에서 먹는 볶음김치는 그 조미력같은게 많이 들어있는 맛이 많이 나기 때문에 제가 이걸 들었구요. 쓰읍 아 근데 여러분 솔직히 저는 이 호박푸레 이 스무디같은 이런걸 별로 안좋아하거든요. 감자푸레나 고구마 읍긴거는 먹겠는데 하 호박은 별로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날 돈가스 여러분은 어떻게 드십니까? 먹을때마다 썰어먹습니까? 아니면 다 썰어먹습니까? 저는 다 썰어서 먹습니다. 근데 처음으로 딸기잼으로 빵을 바르구요. 그리고 돈가스 소스 부분을 잘라내서 햄버거처럼 먹구요. 그 다음에 여러분 돈가스는 뭐다? 대부분 밥이 눅눅하고 지릅니다. 근데 이날 제가 어머님한테 어묵국물을 줬기 때문에 저는 이 밥을 수프에다 말아가지고 돈가스랑 아금야금 야금야금 냠냠 쩝쩝 맛있게 먹었습니다. 다 먹고 나니까 아 그럴 때 그 옆에 커피숍이 같이 있는거에요. 근데 이 커피숍에 특이한 메뉴가 있더라구요. 시크릿 뭐가 비밀이라는거지? 라지에 2900원으로 싼거거든요. 그래서 어머님한테 시크릿 라떼를 사드리기 전에 그 매장 직원분한테 여쭤봤어요. 이 시크릿 라떼는 왜 시크릿 라떼입니까? 그랬더니 더 고소하고 더 우유향이 많이 나는 담백한 맛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나 샀어요. 솔직히 저는 이날 좀 선택지 않은게 좀 생겼어요. 왜냐면 시크릿 딸기 라떼를 먹고 싶었거든요. 근데 요즘 시국에 시대 지금 이맘때쯤에 또 딸기가 없는 철인데 딸기 시럽 라떼면은 딸기 시럽이 들어갈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그냥 나는 그냥 아이스 아메리카노만 먹어봐야겠다 해서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과 어머니는 시크릿 라떼를 시켜서 같이 맛보아왔습니다. 도대체 뭐가 비밀인거지? 라고 말이죠. 바로 옆에 바로 커피숍이 있으니까 좋더라구요. 이렇게 말했죠. 참 저는 이상하게 길거리를 거닐다가도 뭐 캔커피라도 단 두개가 딱 덩그러니 같이 있으면 이렇게 마음이 뭐였지? 싱숭생숭하고 왠지 모르고 사랑이 뿜뿜해지는지 모르겠어요. 이날도 이 사진 찍으면서 왠지 그런 느낌이 나더라구요. 와 여러분 참고로 양심 고백합니다. 저는 이지 커피 겁나 진해서 시럽 원래 저는 시럽 7번 넣으면 끝이거든요. 근데 다시 가서 또 8번을 넣어서 총 15번을 넣어 먹었어요. 그리고 한 한 한 한 마디 부분 빨아 먹다가 여기에 생수통에 가가지고 물을 좀 넣어 먹었어요. 저는 좀 커피 묽게 먹는 스타일인 것 같더라구요. 어머니와 같이 어머니도 시크릿 라테 맛있게 드시다가 제가 저 때문에 시럽으로 커피를 달게 먹는 법을 알아가셨던 어머니셨기 때문에 제가 어머님한테 시럽을 한 5번 넣어서 같이 어 커피암 먹음을 함께 어머님하고 시크릿하게 먹었습니다. 비밀스럽게 말이죠. 역시 시크릿은 커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날 어머님하고 이렇게 먹고 있는 와중에 방송이 나오더라구요. 저녁 방송 저희가 2시쯤에 나왔다가 여기 있을 때가 거의 4시쯤 있다가 5시 반쯤에 집에 나와서 걸어가고 있었거든요. 이날 방송에서 뭐가 나왔냐면 둘째 주하고 넷째 주는 또 마트가 쉰다고 방송이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내일은 또 쉬는 날이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해산물 코너에서 간장 새우장 그리고 장어 그거를 엄청 싸게 판다고 홍보를 많이 하더라구요. 어머니가 간장 새우를 참 많이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한번 가보자고 해서 갔습니다. 가가지고 간장 새우를 사갖고 집에 돌아올 때 어머님이 또 아이들의 사랑 엄청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에그 과자가 있어요. 여기 특히나 노브랜드 계열이 좀 많이 있더라구요. 근데 어머니가 노브랜드를 모르셨는데 확실히 노브랜드가 과자봉지를 눌러보니까 속 안이 알차게 꽉꽉 차 있더라구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아이들이 즐겨먹는다는 에그 과자를 에그 과자를 하나 또 포함을 해서 간장 새우와 그리고 쌍둥이 조카들 줄 속내 두 벌과 청바지와 두터운 겨우로 탄벌을 해서 사갖고 집에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와 집에 돌아오니까요. 시계를 보는게 아니라 제가 제 오래된 이 스마트 시계 솔직히 연동돼서 쓰지 못합니다. 이거 진짜 오래된건데 제가 왜 지금도 이걸 차고 있냐면 여러분 선물은 남이 준 선물은 그 억만금을 줘도 아깝지 않은 소중한 선물이잖아요. 이거 제 여동생이 준건데 어 저는 주로 이거 시계 외에는 혹은 제가 사랑하는 그녀의 사진을 볼 때 빼고는 보질 않거든요. 근데 이날 집에 올 때 발바닥이 너무 아팠어요. 엄청 걸어서 갔다가 엄청 걸어서 온 거리였거든요. 근데 저는 만 번 된 줄 알았어요. 근데 8,433번 이라고 하는 걸음걸이를 했더라고 말입니다. 어머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너 진짜 운동 부족이다. 야 그거 왜 힘들다고 그러니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가 솔직히 살쪄서 예 인정합니다. 호흡곤란 오고 힘든건 예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마스크를 하고 있으니까 딴 데는 땀이 안 나는데 더우면 사람들이 겨드랑이는 얼굴 위주로 땀이 많이 나고 손바닥에 땀이 많이 나잖아요. 마스크를 하니까 마스크 주변에 땀이 차고 특히나 저는 안경을 쓰고 있어서 안경 안으로 서리가 많이 끼더라고요. 성애가 서리 서리 뿌위 뿌위한 서리가 말이죠. 하 걸을 때마다 제가 숨소리를 하 하 이러니까 어머니가 그래요. 야 너 힘드냐? 근데 여러분들 아십니까? 저는 마스크를 쓰면 입을 안 열려고 해야 될 수 있으면 제가 입는 데가 그렇게 심한건 아니지만 마스크에 냄새가 배잖아요. 그러면 지금 마스크가 가끔 똥래나 썩은내가 날때가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제가 일부러 후라보노랑 제가 원래 껌중에서 후라보노 같은거 진짜 안 씹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 후라보노를 씹고 맨날 그 입에서 내뱉어요. 그리고 가뜩이나 대수 있으면 코로만 숨쉬거든요. 들이마셨다가 내셨다가 근데 진짜 힘들다 싶으면 코로 숨 들이쉬고 입으로 내뱉다보니까 어휴 참 그렇더라구요. 그래도 여러분 저 엄살 핀겁니다. 여기 그린말 그 카튼처럼 마스크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스크때문 예 진짜 걸어서 힘들어서 땀이 차서 그런거 아닙니다. 진짜 마스크때문에 숨이 찬겁니다. 여러분 만번 차갔으면 진짜 하루 만번 이상 걸어야 된다는데 저는 이날 최장기록으로 처음으로 8,433번이라고 하는 발걸음을 뛰었습니다. 집에 돌아서 어머님이 산 쌍둥이 조카들의 겨울 내의랑 옷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 옷가게에서 예쁘게 포장 박스에 담아서 주셨는데 제가 한번 엄마한테 사진 한번 찍어보고 싶다고 해서 아이들의 떼떼옷의 사진을 한번 담아보았습니다. 우리 행운이 행복이가 외할머니가 사주신 이 옷 새 옷 떼떼옷에 대한 알까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긴 뭐 네 살 이제 곧 돼가고 다섯 살 넘어갈 때쯤 됐는데 아이들이 친할머니보다도 이 외할머니의 사랑이 참 값지고 어 참 참 뜻깊은 거라는 걸 알아줬으면 하는데 아직은 아직 어리니깐 잘 모르겠죠. 그리고 그리고 원래 운동화를 사주려고 그랬는데 여기 이마트에는 아이들용품의 운동화가 딱히 많이 구비가 돼있지 않더라구요. 특히나 집에서 어차피 자주 요즘 코로나 시국이니까 잘 밖을 못 나가잖아요. 멀리 나갈 수도 없고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집 주변에서만 해도 신고 다닐 수 있는 겨울 신발 일명 털 신발이라고 그러죠. 그런게 있더라구요. 크록스 아시죠 여러분 크록스 슬리퍼 크록스 크록스 개념에 털 신발 같은게 좀 있더라구요. 그래서 어머님이 그래도 이거라도 사줘보자 해가지고 어머니가 그래도 하도 애들 동생이 목업시켜다 데려다주면 어머니가 항상 로션이나 분을 발라주거든요. 근데 요번에도 또 발 사이즈를 알게 모르게 뺨마로 해서 손 뺨으로 해서 재어왔다고 고드렸구요. 그래서 아이들의 신발의 사이즈에 맞게끔 좀 널널하게 신을 수 있게 원래 170으로 샀는데 좀 널널하게 신자고 해서 크록스 털 신발을 180 사이즈로 또 두 켤레 사왔습니다. 신발을 선물해주면 도망간다 그러는데 도망가지 마라 건강하게 잘 컸으면 하는 바람으로 어머님이 샀습니다. 이날 저하고 신중히 봤어요. 스파이더맨 밖에 없더라구요. 하긴 스파이더맨 밖에 없었고 카카오톡 캐릭터도 있었지만 스파이더맨하고 아이언맨을 또 애들이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또 발바닥이 제대로 눈밭을 걸어다닐 때 올 겨울에는 눈이 올지 모르겠지만 미끄러울지 안 올지 그거 한번 또 체크를 해보구요. 일단 털로 한번 주변에 뭐 발목 주변이랑 발 안쪽 주변에 푹시푹시하게 쌓여있는 거 보니까 어 감싸져있는 거 보니까 애들이 따뜻하고 복실복실하고 어 그런 걸 많이 좋아할 것 같더라구요. 저도 여러분 털옷 같은 거 너무 좋아해요. 막 퐁실봉실 몽실몽실 퐁퐁한 부드러움 너무 그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아이들도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이날 어머님이 3종 세트를 샀어요. 따뜻한 네이 한 벌 그리고 아이들이 입을 청바지 그리고 겉옷 따뜻한 어 요즘 말로 어머님들 세대 말대로 기모가 들어간 겨울옷들을 확실히 샀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여러분 하루가 멀다 하고 금방금방 커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 2주 전만 해도 아이들이 어렵게 살해 집 밖을 나와서 저희 동네 집 근처 가까운 이발소에 가서 어 또 언제 나올지 몰라서 스포츠 머리로 빡빡 밀듯이 잘라 나갔는데도 최근에 여동생이 쌍둥이 조카들 사진을 보여줬더니 머리가 또 금세 자랐더라고요. 키도 엄마마로는 좀 더 컸다고 하는 것 같고 근데 아직은 아이들이 좀 미술가로서 좀 늦게 빠르게 태어난 아이들이다 보니까 남들과 다르게 좀 성장받을 약간 좀 늦어지고 좀 그래도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아요. 건강하고 씩씩하게 말이죠. 매일매일 제가 봤더라면은 어머니 모시러 갈 때마다 봤더라면은 아 잘 감옥 못했을 텐데 한 달에 한두 번 또 어쩌다 한번 이렇게 마주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아이들이 씩씩하고 건강하게 큰 걸 보면은 어 어머님과 어 쌍둥이 조카들 키우는 육아하고 있는 여동생의 큰 힘이 좀 도움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아무튼 이날 어머님과 저는 쌍둥이 조카들 줄 떼떼옷과 그리고 저는 그 전전날에 좀 부끄럽게 실이 남아 할로윈날만을 또 기억하며 이렇게 포장을 하고 했었었는데 좀 부끄러운 삼촌이 된 것 같습니다. 이날 저는 케익을 하나 사가지고 쌍둥이 조카들에 들을 것 같네요. 그리고 여러분 이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어머님이 길거리에서 노점으로 이렇게 과일을 파시는 할머님이 계셨거든요. 근데 어머님이 그 할머님한테 만원 한 바구니당 만원어치 않은 과일 배를 2만원어치 나즈마까지 떠리하듯이 사갖고 집에 오셨습니다. 역시 어머님은 좀 그런거 잘 못 배는 것 같아요. 예전에 외갓댓갈 때 한번 예전에 갔을때도 그 고속터미널 안에서 그 가래떡 굽는 할머니를 보시고 그 도라지랑 가래떡이며 싹 다 사오신 어머님의 착한 마음씨를 본적이 있습니다. 아 아이들이 쌍둥이 조카들이 할머님의 이런 마음도 본받아야 할텐데 말이죠. 아무튼 어머님의 이런 착한 마음을 이어받아서 어머님이 사오셨던 이 배를 한번 끊기지 않게 한번 기술력으로 사사사사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깎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 과일 잘 깎습니다. 보십쇼. 진짜 한 번도 안 끊기고 깎았죠? 어머님의 어 한 번도 끊기지 않고 깎은 이 과일보다도 어머니를 더욱더 길게 길게 사랑하고 싶은 아들입니다. 어머님 사랑합니다. 좀 느끼한가요? 어 그리고 어머님한테 이렇게 배를 정렬을 해서 줄을 맞췄는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저뿐만 아니라 몇몇 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거에요. 어머님께서는 항상 과일을 깎아주시고 나면은 꼭 이렇게 과일 목이 남잖아요. 맞나요? 갈모가지라고 그러나 꼬다리라고 그러나 이런게 남으시면은 항상 어머님은 이걸 드시지 않고 이 꼬다리 부분을 드셨어요. 이게 제일 맛있는거다 하면서 말했죠. 근데 나중에서야 저도 그걸 한번 세상 진짜 저게 맛있나 해서 한번 어머니 잠깐 없어서 빨아먹고 먹어봤는데 어우 그때 처음 알았어요. 배의 이 꼬다리 부분은 시큼하고 맛이 없다라는 걸 말했죠. 시야 신맛이 난다 그럴까? 새콤한 맛? 근데 어머님은 왜 이게 맛있다고 그랬을까? 라는 생각을 그때 제가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처음 깨달았어요. 아 자식한테 아낌없이 주고 본인 스스로는 이 부분도 맛있다고 하면서 양보하는 거라는 그 배려를 그 사랑을 알게 되는 거죠. 부모님이 하시는 그 하얀 거짓말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날은 어머님한테 나른하게 깎아드리고 솔직히 저도 이 목부분만 이 가두리만 살집 좀 남겨놓은 이 뼈에 붙은 살을 발라먹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배를 마저 더 깎아서 어머님한테 산처럼 쌓은 이 배를 조공해 드렸습니다. 가을 나의 진한 가을 나의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니까 어머니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나 올해 시국엔 코로나19도 일구지만 독감으로 자꾸 죽어나가는 그 소식 때문에 어머님하고 저하고는 될 수 있으면 감기 안 걸리려고 유념하면서 따뜻한 물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찬 음식 안 먹고 그리고 목관리도 하면서 건강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십시오. 아참 여러분들한테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쌍둥이 조카들 내도 생일 선물 준비로 옷을 내일을 사고 포장을 했을 때 그 옷가게 주인분이 제 쇼핑백이 되게 낡아. 이 쇼핑백 말고요. 전에께 이마트용 노란색 쇼핑백이 있거든요. 수달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 제가 알고는 이거 예전에 500원 주고 산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게 되게 오래되고 낡았어요. 막 가해보면 해지고 뭐 싯밥이 나오고 그랬거든요. 여기다 싸가지고 올 생각이었는데 그 옷 포장해주신 분이 저희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 오래된 쇼핑백을 지하에 있는 고객센터에 가면은 이거 새 쇼핑백으로 바꿔준다는 겁니다. 진짜요? 이랬더니 아 바꿔줄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일단 가보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하고 지하층에 내려가서 식사를 하고 어머님의 새우장을 사고 아이들줄 가자 사고 그리고 이제 바리바리 싸들고 계산대에서 나와서 고객센터에 갔거든요. 가서 제가 여쭤봤어요. 저기 옷가게에서 그러시는데 이 이마트용 쇼핑백 갖다 드리면은 이거 새 걸로 교환해주신다는데 맞나요? 이랬더니 교환원이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상담원께서 아 현금으로 한금해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예? 아니 저는 현금 아 현금 준다는 것도 놀랄 일이지만 저는 솔직히 새 쇼핑백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어머님한테 그래서 그 상대방한테 저 그거 말고 쇼핑백 새 걸로 어떻게 바꿔주시면 안될까요? 그러니까 그건 안되나요? 만약에 그 옷가게에서 사장님도 그랬거든요. 만약에 안 바꿔주면은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대응을 해보시라고 그래서 한번 해본 건데 웬일이요. 이렇게 여러분 보이십니까? 진짜 이렇게 새 걸로 바꿔주셨어요. 여러분 와 이마트 진짜 대단한 것 같지 않습니까? 자신의 브랜드에 노란색 쇼핑백을 팔면서 동시에 쇼핑백이 오래되거나 낡으면은 현금이나 혹은 새 쇼핑백으로 교환을 해준다는 사실을 전 이나 세상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하고 집에 돌아오면서도 진짜 와 너무 감동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저희 집 바로 밑에 10분 거리에 있는 홈프로스버도 조금 더 걸어가서 20분 거리에 있는 그 이마트가 더 서비스가 엄청나게 어마무시하게 좋은 거예요. 매장 크기도 못지않게 좋고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어머님하고 무슨 일이 있거나 뭘 살 일이 있거나 뭐 어디 마트나 이런 곳에 갈 일이 있으면 꼭 이마트를 가려고 합니다. 와 특정입니다. 특정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또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마트에 가면요 이마트용 쇼핑백 오래된 거 현금이나 쇼핑백으로 고객센터 가면 바꿔준답니다. 꼭 그걸 해보시길 바랬습니다. 와 아무튼 오늘 참 많은 거를 얻어가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윤회의 소행보 오늘은 어머님의 동참이었습니다. 쌍둥이 조카들의 생일이 얼마 안 남은 이 시점에 저는 저는 할로윈데이를 맞이해서 생일 선물을 한 참 부끄러운 아들이 되었는데 어머님은 그 다음날 되어서 이렇게 쌍둥이 조카들을 둘 떼떼 옷과 신발을 함께 사갖고 집에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우리 쌍둥이 조카들 행운의 행복아 할머니가 너희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또 너희들을 어 또 사랑하고 더 많이 사랑한단다. 건강하게 또 씩씩하게 별 탈 없이 잘 자라지길 바란다. 삼촌의 바람이고 할머님의 사랑은 할머님의 사랑 너희들을 사랑하는 할머님의 사랑은 어 삼촌의 발톱의 떼만큼도 따라가지 못한다. 그냥 너희들이 즐겨 먹고 너희들이 좋아하는 먹거리로만 대처하는게 전부니까 어디 아픈데 없이 잘 크길 바래. 올 겨울도 할머님이 선물해준 떼떼 옷과 이 신발 신고서 어 건강하게 행복한 모습으로 사랑받으면서 자라나길 바란다. 유나의 소행보 오늘은 저의 소행보가 아닌 어머님과 함께 동참해서 쌍둥이 조카들 떼떼 옷과 그리고 어머님에게 맛좋은 식사 대접을 했던 윤호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이마트에 가시면 뭐다 이마트용 오래된 홈쇼핑백을 가지고 고객센터에 가시면 새 홈쇼핑백을 교환해준다는 사실 혹은 현금으로 교환해준다는 사실 여러분 아셨습니까 저도 최근에 안사십니다. 여러분 집에 이런 이마트용 쇼핑백 날고 허름한게 있으면 이마트 고객센터를 가십시오. 그러면은 현금으로 황금을 해주시거나 아니면은 새 쇼핑백으로 교환을 해준다니깐요. 꼭 그런거 이용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윤호의 소행보 쌍둥이 조카 생일날을 기다리며 어머니께서 산 쌍둥이 조카들의 선물 가지고서 조용히 시크에 타게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날 케이크 사갖고 가야죠. 캐릭터가 바뀐 케이크로 말이죠. 윤호의 소행보였습니다. 여러분도 윤호의 유튜브에 동참하시길 바랄게요. 행복하십시오.